안녕하세요. 슈퍼피플 본선 1차 시작합니다. 일단 저희가 갈 곳은 1번 팀. 어쩌다보니 본선 진출. 왜 이렇게 유족이 맛이 없어. 조그만해 이렇게. 요기 숨어있을래? 뭐지? 그거 에바야. 어떻게 속에 나는. 난 어떻게 써 그러면. 진짜 존번만 하는 거지. 타도대다 메타 어때? 스스로를 뒤지게 가두자. 어 이거 도로 건넌다. 도로.. 아.. 쬐 수 있을 것 같은데? 쬐 봐. 쬐고 안 되면 쬐. 일단 들어갔어. 계속 킬다고 안 되면 그냥 가자. 2번 들어갔고. 도로 건너는 사람만 쬐봐. 어 있다. 지금 정확히 핑해. 찍었어. 도로 건너는 사람 어딨어. 하나하나 밑으로 내려갔어. 핑. 건널때. 찍었어. 둘이야. 둘. 그럼 안 건너. 그랬나봐.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제절. 오른쪽에 둘 뛴다. 1번 핑. 저것까지만 쬐볼까? 한 대. 나도 한 대. 아쉽다. 우린 벙커 터는 작전으로 가자. 일단 털자. 아니면 여기 이렇게 숨어있을까? 뭐야 여기. 여기 뭐야. 파다리 타고 올라와. 어 여기 뭐야. 아 몰랐어? 어. 일단 방사부터 털자. 21팀 남았습니다. 확실히 사람이 많이 안 죽는다. 네. 2팀 남았습니다. 털자. 마지막으로. 존버할거면 내가 공 찍는게 더 안전하거든. 안전하거든. 아 그치. 사소리. 우리 위에 벙커가 뺀거 아니야? 기적적으로 한번의 더킬. 네가 그쪽 봐. 내가 이 쪽으로 보게. 어 왔다. 트랙 발동. 아아. 총 총 쓰레기야 나. 튀어. 개막 할게. 아니 나 튀었어. 유재홍님이네? 아니 여기 여기 간블러님 팀이다. 저분은 혼자 지면 아 그분도 약간 비슷한 전략인 것 같아 간블러님 죽으셨고 그분 혼자 살아남은 거 보니까 아 1인칭 할걸 차라리 오른쪽 돌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 차라리 여기 넓은 돌에서 뛰자 2등만 가면 돼 딱 좋아 아 좋아 딱 좋아 야 야 지 미지 기가 막입니다 이야 아늑하네 야 잘 죽네 한 팀 끝났다 아늑하네 갑자기 진짜 미친 척하고 뒤로 오진 않을 거야 앞에 있던 사람도 자리 잘 잡고 있는데 뒤를 경제는 애도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늦게 가 늦게 가서 응 그래야지 자기장이랑 같이 가 먼저 형 앞에 들어가는 애를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럼 잡아야겠다 여덟팀 인민의 저거 시간 있다니까 저기 샷건 맛을 보여주고 갔어 진짜 샷건 쓰고 있잖아 이상한 사람이야 저거 근데 평지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건 좀 많이 위험할게 벙커까지 붙어 아니면 그러면 그래 벙커까지 붙어야 각 지울 수 있겠다 여기 숨어있다가 벙커에서 나오는 것만 봐 나오는 사람이 당첨했는 팩트 자기장 다시 가야 돼 응? 그건 안돼 여기선 내가 왔으니까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지 2번 핑이 찍힌 거 보여? 저기 2번 핑 뭐야? 응 저기 텔 사거리 다 했거든? 저기로 텔을 타자 이제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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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니야 아 그러니까 지금 말고 자기장 4개까지 오잖아 이번 쪽 봐봐 이번 쪽 봐봐 이번 쪽 형 시야로 봐봐 이번 핑 형이 찍어도 못을 봐 저기 아아 자 과연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0끼리 0어씨 0무발 둘 다 0 6등 정도면 그래도 들어갈만 하지 않을까? 어? 8위까지 진출 됐다 이게 대누 이게 왜 대누? 이게 대누? 존버 메타가 된다니까? 8위까지 진출 가능 16명에서 그럼 본선 2차를 하는 거야? 어? 그건 또 그럼 우린 뭐 해? 그러면 결승 어떻게 해? 그러니까 1대1이야 진짜 결승은? 와 우리 8등 안에 들어서 결승 진출 존버 메타 개십 쌉 존버 메타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해 결승은 못 해 그치? 아 그치 결승은 안 돼? 어쩌다 보니 본선 2차 본선 통과 순위는 경기 종료 확정됩니다 최선을 다해 높은 생존 순위를 달성하세요 아 또 존버 타? 어 이봐봐 벌써 여기도 텔레포터 있잖아 아니 근데 이게 8팀 진출이면 나머지 20팀은 어디서 온 거야? 아니 1차보다 더 많아졌어 그냥 4위를 목표로 한번 해보자고 아 잭형도 우리 결승을 위해서라면 이 한몸 희생할 자신이 있을 거야 지랄이 늘었다는데? 뽑으면 와서 얘기하든가 1분 30초 남았는데 응원 좀 해봐 와서 해줘 빵댕이 좀 흔들다 가봐 여보세요? 뭐야 새끼야? 결승 가면 잭형은 우리 뭐 해줄래? 내가 뭐 해줘? 잭형도 그럼 잭 유튜브 계정 삭제하자 형 좀 더 실질적인 걸 생각해보자 결승을 가면 잭형한테 밥 사달라 하자 니들이 오히려 사줘야지 아 맘빠리 터트려줘야지 리더로써 그러려고 리더 한 거 아니였어요? 10초 뒤 시작해요 나가세요 아 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 지금 집중 안 되잖아요 미친놈이야? Steph teh 아 둘다 있어 있어 아아 아 둘다 있네 생전 보너스 내가 말했지 차라리 차라리 여기 숨어있다가 가명 살리 더 바퀴 걸레 같은 생명력을 보여주지 텔 타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어 텔 타야 돼 여기 어디야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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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앞에 풀 그치 누워 됐다 무침 바다 총 맞는 순간 테리야 가만히 지붕으로 가자 14팀 여섯 팀만 여섯 팀만 앞에 와아 와아 지렸따 여기 어디야 와아 와아 여기 어디야 여기 뭐야 몰라 일단 지렸어 인정? 지렸다 맞잡아서 탈 타는거 정말 웃기네 두 팀만 두 팀만 한 팀만 한 팀만 14명인데 어떻게 9명이야 하하 3인 오 오히려 좋아 너무 아늑해 여기다 수류탄 던지는거 아냐? 형 앞으로 좀 가야돼 하하 야 누워누워누워누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이따 앞에 발 앞에 이거 왜 단발로 돼있어? 까비 아 이거 왜 단발로 돼있어? 단발 아니였으면 닦겠다 1차적으로 존나 웃긴게 드라이버가 재민이형 밟고 갔는데 위기감지하고 바퀴벌레 위기감지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안 탔으면 죽었어 왜냐면 두 번 밟혀서 안 탔으면 두 번 밟혀서 뒤졌거든 1차 본선 둘 다 총합 0킬 2차 본선 총합 0킬 아 결승까지 가면 개꿀잼 몰카기네 솔직히 결승하면 우리가 사과해야돼 열심히 싸운 분들 죄송합니다 이딴 새끼들이 결승같습니다 경기결과 언제 나와 진출 비폭력주의 만 너 형한테 감사해야 돼 인마 비폭력주의 진짜 지랍다 별승 진출